오, 날리네. 아, 이거 감흥이 되나 보다. 울려라 참기 시스템이구나. 여기구나. 저기네. 오, 저긴 거구나. 이야, 우주에서 제일 긴. 우주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어느 별에든. 네, 어느 별에 누가 터널을 뚫어놨겠어요. 은하계에서 가장 긴. 24.5km. 와. 래르달. 들어갑니다. 야, 지금 12시 3분이거든? 12시 3분. 얼마나 걸리나 보자. 적어도 30분은 걸릴 거 아니야. 24km. 진짜 설산 밑을 쭉 가는 거네. 어, 그래. 위에는 다 설산이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저 반대편으로 갈 때 엄청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구나. 아니면 항공편으로 가든지. 진짜. 이게 몇 년이나 걸렸을까, 그렇지? 그러게요. 오, 여기 터널 색깔이 바뀌어. 응? 어, 색깔이. 오우. 터라타. 우와. 오, 이게 뭐야? 오우. 터라타. 우와. 오, 이게 뭐야? 오우. 터라타. 휴게소? 아, 휴게소? 잠깐 멈춰서 쉴 수 있는 것 같은데? 졸지 말라고? 그럴 수도 있어. 진짜. 너무 단조로우니까. 너무 단조로우니까. 선배님, 이게 최장 터널이다 보니까 디자이너가 심리 전문가랑 같이 이걸 만들었대요. 와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바위를 뚫은 다음에 그 바위를 뚫은 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벽에다가 뿌려서 붙여가면서 건설을 한 거래요. 우와. 푸른색이 참 예쁘다. 그런데 진짜 저 파란 거 하나가 엄청난 청량감을 주는 것 같아요. 터널의 끝이... 어, 보인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사라졌어요. 야, 눈이 없어졌어. 어, 그러게. 진짜 들판에는 눈이 하나도 없네. 언제 눈이 있었는지. 그러니까요. 여기가 싹 사라졌어. 내가 사는 거 하나. 안 돼. 여기가. 여기가. 저거. 또 이렇게 눈이 없더라. 넌 걷어간 것처럼, 지운 것처럼 사라졌어. 이제 또 올라가나 보다. 좀 망가해. 이렇게 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구나. 진짜 크다. 여기도. 나 왜 이렇게 이런 게 무섭지? 무섭지? 아, 무서워. 형, 이거 되게. 형, 이런 거 되게 무서워. 500m. 우리 목적지가 500m인가? 네, 500m 남았습니다. 거의 정상이네.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인가 보다. 여기인가 보다. 가볼까요, 형님? 가보시죠. 많이 따뜻해진 것 같잖아요. 그러네, 진짜.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볕이 좋다. 볕이 좋아요. 바람 안 불면 괜찮은 것 같은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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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연장하다. 이게 피오르? 피오르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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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장하다, 그치? 경이롭고 멋있다 아 근데 이거 일부러 이렇게나 나보구나 근데 저기 같아 스키 8강 때 어어 맞아 맞아 셰이 엄청 무서운걸 전망대니까 우월 무서워 롤러코스터 같은데 우와 오우 난 이러고도 셀카를 안 찍고 딴 거 찍어. 되게 바닷물이야. 바닷물. 똑같은 유럽인데 참 뭔가 색깔이 되게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다. 이탈리아에서는 바다 같은 호수를 보고. 여기서는 호수 같은 바다를 보고. 그럴 것 같아. 드론이 왔다. 드론이 되게 자유로워 보인다. 그치? 사람도 못 가는 그런 데를 막 날아다니잖아. 여기 미끄럽다. 조심해라 먼저. 아무 생각 없이 앞으로 앉았네. 선한 형이 모시게 돼서 진짜 영광입니다. 계급이 어떻게 되나? 상병 진성규. 진상병? 네. 어쩐지 진상이더라. 끝lasting If I ciao a lot, ë 넌 흥? 나랑 나태화 운전할 때 건방 작은 게 means of God's hand. 아, 여기 전망돼도 괜찮은데?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 전망돼도 괜찮은데? 여기 딱 앉아서 맥주먹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고 있네. 좀 자야. 참 길다, 여기. 참 길다, 여기. 떠넘기. 아, 쉿. 아, 쉿. 야! 아니, 우와. 야, 눈을 뜬 상태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아유, 참 별걸 다 놀래네, 사람 참. 아, 나 자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자기는 뭘. 이거 빨간불이야? 빨간불이요? 빨간불. 수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더 가봐. 오, 난리네. 오, 난리네. 오, 난리네. 오, 난리네. 아, 이거 감흥이 되나보다. 열혀라 참기 시스템이구나. 이야, 근데 너무 신기하다. 빌리 기지 들어가는 느낌 acquire. 영화 세트에 진짜. 뭔가 영화 세트에 진짜. 무슨 저기 같아, 무슨 TV 프로, 그렇지? 진짜,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문 열리면서 들어가는 터널은 왜 이렇게 문을 막아줬을까? 그러니까요. 되게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오, 친구가. 쟤는 버팔로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저 버팔로우라고, 버팔로우? 야크? 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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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크.